2. 4. 5. 2. 3. 5. 5. 10. 눈물 많아요? 저요? 저 눈물이 많이 없어요. 눈물 왜 없어? 예, 참는 게 버릇이 돼가지고. 어? 쟤 많이 우는데? 어, 뭐.. 야, 여기 있잖아 그 사람은. 쟤 많이 우는 사람. 오! 야! 아 이거 내가 보면 열통짓에서 제일 높은 사람 나는 사람 걸로 통일하나 보다 근데 항상 1등만 알아주는 세상 너무 힘들잖아요 3등까지는 알아가지고 맞아요 근데 진짜 편법 써서 바로 할 수 있지 구역계시래야? UCLA 와 UCLA 오페열 나 저 때 봤는데 범규가 배드민턴을 진짜 못하더라고 올려야죠 올려야 돼? 그냥 먹으면 안 돼? 한 사람을 노리는 범규 씨의 눈빛 내가 너무 배드민턴을 못해가지고 괜찮아 다시 해봐요 다시 해봐 잘할 수 있어 연준 씨한테 스파이크를 던진 이유가 있을까요? 겨루고 있는 연준 씨 미칠까요? 그럼 잘 못해! 하루만 쉬어도 괜찮은데 너? 젊어가지고 사만 안 찍어 안 그래도 러스를 돌리는데 형들이 좀 진짜 아 지금 아 너희 이거 좀 더 먹어봐 힘들어 네 태도가 좋고 제 말을 잘 들었던 랩볼이 팀에게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지 지금 지금 프로포즈에서 태훈 씨가 나와서 각 팀 대표 나와서 한 번 더 게임을 하라고 하셨는데 야 야 이렇게 펌파파도 난 이렇게 해서 끝나 국보이 될 수 없다 나 아까 아니 진짜 야 너 아임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분량 뽑으려고 지금 나하고 있잖아 나 미친이라고 했나? 나 미친이라고 했나? 얘 유쩍 있어. 쟤 인마? 수정하나요? 근데 물이 가벼워? 난 무승무니까 먹긴 하자마자. 우리 엄마 믿으면 볼게. 민트초코 좋아해. 엄마가 나 브이앱 할 때 나 엄마 진짜 좋아해. 실제로 이렇게 범규 형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. 범규 형 놀리다가 아니 진짜예요. 난감하게 진짜 해버려요. 좋아해. 근데 엄마가 제 편을 안 들어줘요. 어머니가 나 좋아하시잖아. 수빈이 형 좋아해. 맞아요. 오케이. 나 우리 아까 장면인데요. 맨조크. 스파이더맨 트레일러다. 와 이렇게. 맞어 맞어. 맞어 맞어. 다 꿈을 이해하고 오토버스가. 다 오토버스 이렇게. 다 헬로뮤. 진짜 스파이더맨 이거는 진짜 멋있을 것 같아. 영화. 진짜? 진짜 재밌겠다. 근데 사람들 진짜 오토비 형님 나와주세요. 나 엔딩 형님이 보고 싶어요. 범규 지금 한 번도 못 보고 싶었는데 위에서 빼내면 안 받나봐요. 야. 아 그럼 진짜. 너희 형 보고 싶어. 그럴 거 안 볼 거야. 가만히 있어요. 그럴 거 안 볼 거야. 그럴 거 안 볼 거야. 오케이. 끊어줄게. 어. 아. 아 느낌이 아주 새로워. 야 너 왜 형 따라오냐. 따라가는 거 아니거든요. 짠아. 그렇게 형이 좋냐. 그래서 형이랑 방금 비슷하냐. 이 꿀 봐라. 저는 뒤로 갈래요. 좋았습니다. 잘생긴 파 못생긴 파입니다. 문제가 뭐냐면은 블루벨이 있고 크랜벨이 있는데 사이에 썩은 포도 하나 있죠. 거기 문제가 뭐냐면요. 앨범을 향해 찾은 수빈이의 장점 다섯 가지 10초 안에 말하기 나 쉽게 말하기 전에 혹시 포기하고 이거는 우리는 원빙고 완성이요. 어? 우리는 원빙고 완성이요? 다섯 가지 헬로 맛있으세요? 아 여기 어디 놔뒀는데 여기에 물 냅둬? 아 여기 여기에 뭐 냅둘 수가 있나? 아자아자 화이자 얘기하고 가면은 안 아프대요. 저 백신 맞는 날에 아자아자 화이자 3창 외치고 가려고요. 여보세요? 어? 아자아자 화이자 아 브이 보고 있나봐요. 뭔가 내가 위머스에 일기를 쓰거나 모멘트에 트위터에 글을 올리거나 아 멤버들이 제발 내 것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. 보지 자꾸? 아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. 동규야 보지 말고 빨리 아니 그거 할 거 하고 있어. 안 캐안! 예? 너 내가 샌드백으로 보여? 왜 맨날 나가지고 때리고 다리 꺾고 발 꺾고 쌓인 게 맞나보다 나한테 왜 그래! 아직 샌드백으로 보지 않았는데 어? 그럼 원한다면 반사! 태연씨의 샌드백이 별 의향이 있나요? 어 전혀 없죠. 전 지금도 제가 샌드백이라고 생각하나?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했다는 게 오히려 더 놀랍고 샌드백 너 안 해. 형이 짧았지만 제일 바빴던 것 같아요. 아 정말? 맞긴 해요. 왜? 왜? 이거 마카롱이에요. 아 정말? 뭐야 이거? 왜? 왜? 희승 씨. 여우 희승해요. 안 먹어. 여우 이희승. 왜 뭐 말을 해? 불러놓고 왜 말을 안 해? 레지스탄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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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산의 맥... 맥도날드의... 아... 아아 형 말해. 형 말해. 난 그게 아닌데. 아 정말? 저의... 예 법규 스탑백. 여진 상무 스투삐. 여진 상무 스투삐. 수빈 상무 스투삐. 태연 상무 스투삐. 휴닝카이 상무. 최수빈. 최수빈. 어? 최수빈. 최현준. 재범규. 강태현. 휴닝카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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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인연대도 힘들다. 그럼 이렇게 가는 것까지 방문할게요. 최현준. 재범규. 강태현. 휴닝카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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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별은 남자고. 옷을 입었고. 머리카락이 있고. 입술도 있고. 나는 수빈. 리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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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. 아니 야 뭐 순서 없어서 한 번 더 해줘. 아 괜찮아요. 나는 수빈. 숨 쉰다. 됐어요 됐어요. 야 너 나와. 매력있고. 휘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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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닥에서. 휴닝카이. 하하하하하하. 귀엽고. 다리 길고. 키 크고. 멋지고. 하하하하. 유인. 코도 예쁘고. 말랑거리고. 엑시 너무 잘하고. 리더다. 하하하. 잘했어. 잘했어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감사합니다.